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반야심경의 첫 구절 부분이죠. 관자재 보살이 관자재 보살 행심 반냐바라 밀다 시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 하는 부분이 반야심경의 첫 도입 부분인데 이 첫 도입 부분이 반야심경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냐바라 밀다를 행할 때 조견 비춰보았다는 거예요. 비춰보았다. 오온이 공하다라는 것을 비춰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비춰보았더니 그 비춰본 조견의 결과 오온이 공하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도일체 고액 일체의 고통과 액란에서 벗어나게 됐다. 즉 쉽게 말하면 조견 비춰보니까 온 개공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확인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확인되고 나니까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났단 말이죠. 이게 되게 단순한 단어지만 언어이지만 아주 중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잖아요.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단 말이에요. 누구도 늙고 싶지 않고 병들고 싶지 않고 죽고 싶지 않단 말이죠. 거기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느냐. 여기에 이제 답이 나와 있단 말이죠. 조견하면 된다는 거예요. 조견하니까 그 결과 오온이 공하다라는 것을 비춰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의 수행법이 무엇이냐. 불교의 가장 중요한 수행방법, 명상방법, 수행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보통 우리는 지관, 멈추고 본다 해서 지관이라고 하고요. 또 정해라고도 하고요. 또 위빠사나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이렇게 비춰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비춰보는 것, 이게 불교의 수행에서의 핵심 아닌 핵심입니다. 반야심경에서 굳이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느냐를 우리가 찾고자 한다면 조견입니다. 조견. 그런데 조견이라는 말은 이제 비출 조자에 볼 견자거든요. 보는 건 보는 건데 우리도 보잖아요. 우리도 세상을 보거든요. 눈에 보이는 걸 보고. 우리도 보는데 부처님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보는 것은 정견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보는 것은 사견, 삿댄견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똑같이 보는 건데 부처님은 어떻게 보길래 정견이고 나는 어떻게 보길래 사견일까. 이 일기의 힌트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대주헤헤라는 스님이 계세요. 도노입도 요문론이라는 책을 쓴 스님이신데 보통은 스승이 법을 설하면 제자들이 받아 적은 걸 나중에 책으로 보통 내거든요. 그런데 이 도노입도 요문론은 대주스님이 직접 쓴 책이어서 뭐랄까 좀 정확도랄까 그런 것들이 좀 좋아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도노의 종지와 채용해서 도노문의 종지가 뭐냐. 즉 도노문이라는 게 뭘로 깨닫는 불교에서 말하는 선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 깨달음의 본래의 근본이 되는 뜻. 즉 핵심의 가르침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그때 무념을 설한단 말이에요. 무념이라고 그래요. 무념. 무념은 생각없음이거든요. 생각없음. 그럼 뭐가 생각없음이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무념이 깨달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니까 무념이라고 하고 뭐가 무념이냐. 그러면 생각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니까 아예 생각을 하지도 말라는 말입니까 했더니 그게 아니다. 좋은 생각이거나 나쁜 생각이거나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크다 작다 애착하고 미워하고 이런 양극단의 마음 양극단의 마음을 취하게 되면 그게 전부 다 사견이라는 거예요. 삿댕견에다. 그리고 어디 어떤 극단에도 치우치지 않는 마음 그게 정견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른견에도 갖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사견을 갖지 말라는 것이지 바른견에도 갖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쉽게 풀면 뭐냐면 바른견에라는 것은 생각하되 그 생각에 머물러 집착하지 않는 것. 왜 그러냐면 그 생각이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정견 바른견에라고 해요. 그러면 무엇이 이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반야심경에서는 조견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이 말을 우리는 이제 되게 쉽게 이렇게 지나가기가 쉬운데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아주 이 공부에서 중요한 지점이 여기서 있습니다. 그냥 본다고 안 하고 이걸 비추어 본다고 얘기를 했어요. 비추어 보는 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거울이 있어요. 거울로 이제 세상을 이렇게 비출 수가 있어요. 이걸 이게 이제 거울이라고 봤을 때 이걸 이제 거울이라고 봤을 때 거울은 깨끗하단 말이에요. 깨끗한데 깨끗하기 때문에 투명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이렇게 비추면 컵을 비출 것이고 하늘을 비추면 하늘을 비출 것이고 여러분을 비추면 여러분 얼굴을 비추겠죠. 무엇이 오더라도 이 거울은 얘가 거울이 만약에 겉 표면이 오염되어 있다면 새까맣게 칠되어 있거나 이렇다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지 못하겠죠. 그런데 이 거울은 투명하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을 그냥 비출 뿐이란 말이에요. 비춘다라는 말이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거울은 똥오줌을 비추면 거울이 인상을 쓰지 않아요. 화내거나 짜증내지 않아요. 왜 이런 게 보이느냐 하고 기분 나빠하지 않고 똥오줌이 보인다고 해서 인상을 쓰면서 이건 안 비출 거야 하고 이 거울이 화내거나 썩내지 않아요. 도망치려 하지 않는단 말이죠. 또 아무리 아름답고 잘생긴 사람이 얼굴에 딱 비친다고 해서 너무 좋아서 얘가 막 좋아 죽으면서 저 사람은 내가 가질 거야 하면서 더 취하려고 애쓰거나 이러지도 않는단 말이죠. 얘는 좋거나 싫은 게 없어요. 그냥 무엇이오든 이 앞에 무엇이오든 그냥 비출 뿐이란 말이에요. 분별이 없어요. 좋다거나 나쁘다라고 판단 분별하지 않는단 말이죠. 좋다고 해서 좋은 걸 더 가지려고 집착하지도 않고 싫다고 해서 싫은 걸 밀쳐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비춘다. 이게 아까 말한 정견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반해서 이 거울의 비춤은 그러한데 반해서 우리들의 비춤은 뭐냐면 우린 눈으로 볼 때 보자마자 좋다거나 나쁘다고 생각하고 해석하고 판단해서 좋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애착해서 더 갖지 못해서 안달하죠. 싫다라고 느껴진 건 내 인생에서 없애려고 버리려고 도망치려고 하는 의도를 일으킨단 말이죠. 우리는 좋다거나 나쁘다라고 자기식대로 해석 판단하기 때문에 그대로 비추는 게 아니라 비춘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짤에서는 그냥 비추는데 거울처럼 그냥 비추는데 이걸 두 번째 짤이 떨어졌다라는 표현을 써요. 모양 따라간다 이런 표현을 써요. 모양을 따라가서 모양을 내 식대로 해석해가지고 좋다거나 나쁘다라고 해석한 다음에 좋은 건 취하려고 하고 싫은 건 버리려고 한다. 좋은 걸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할 때 괴롭고 싫은 걸 버리고 싶은데 버리지 못할 때 괴롭다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판단한 것이 진실이려면 내가 내 식대로 판단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잘못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불교에서는 그것은 사견이라고 한단 말이죠. 왜 그것을 사견이라고 할까? 그건 진실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왜 진실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어떤 모든 것이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전부 다 사람들마다 전부 다 어떤 한 가지를 보고 저를 보고 저를 보고 어떤 사람은 스님이구나 해서 그냥 스님이라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저라는 존재가 눈앞에 딱 보였을 때 비추었을 때 그냥 거울처럼 비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볼 뿐이에요. 그냥 볼 뿐이에요. 스님이다 라는 생각도 없고 좋다거나 나쁘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볼 뿐인데 우리는 저라는 존재가 딱 보였을 때 이거를 그냥 비추지 않고 첫 번째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비추지 않고 정견해서 보지 않고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저를 보고 좋아할 수도 있고 아 스님이시구나 하고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겐 좋게 비춰지고 어떤 사람에겐 나쁘게 비춰지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배우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에게는 이렇고 저 사람에게는 저러면 그럼 진실일 수 있겠어요? 진리일 수가 없잖아요. 모두에게 한결같은 것이 진리잖아요. 그래서 진리는 여여하다 이래요. 한결같고 한결같다. 갖고 같다. 모두에게 똑같은 것 그게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왜곡되고 오염된 시선으로 삿된 견해로서 정견하지 않고 보는 우리들의 눈으로 보는 것은 진리가 아닌 이유가 뭘까요? 다르니까. 이 사람은 어떤 대상을 A라는 대상을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부처님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할 수 있단 말이죠. 모든 게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컵을 보고 뭐 예쁘다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 그건 내 스타일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고 세상 모든 것이 다 이와 같죠. 그러니까 그렇게 분별해서 보는 견해는 진실한 게 아니죠. 여여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자기식대로 분별해서 본 그 논 그 사견 그것만을 쥐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옳은 줄 알고 그게 진실한 줄 알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집착하죠. 자기 견해에 집착해요. 그래서 그것이 옳다라고 집착하니까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잘못 살았어 라는 생각에 취해서 괴로워지거나 나는 지금은 부족해 더 많이 벌어야 되라는 생각을 취해서 스스로 지금 가난하다라는 망상을 일으키거나 저 사람은 나쁜 놈이야 라는 생각 때문에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막 화가 나거나 동일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재산을 가지고 너무 부자라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일한 재산을 가진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막 괴로워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분별해서 분별하니까 분별해서 내가 내식대로 바라본 세상 내가 분별의 필터를 가지고 왜곡해서 바라본 세상 그 세상을 진짜라고 믿고 거기에 집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곡된 생각을 진짜라고 믿으니까 모든 생각은 진실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옳은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옳은 생각이 아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사실은 옳다라는 그 생각에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자기 생각과 싸우고 있어요. 이 세상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괴롭거나 저것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때문에 괴로운 것이죠. 이게 왜 그렇겠어요? 자기 생각을 믿기 때문에 분별심을 믿기 때문에 즉 첫 번째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비추는 이 비춤 먼저 비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비춤 내용물을 따라가서 취사간택하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 선불교에서는 고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옛거울 옛거울 왜 옛거울이라고 했느냐 우리 마음 우리 본 마음 주인공 본래 면목하는 우리 본래의 마음 본래의 마음은 고경 옛날부터 한 번도 생겨나거나 사라지지 않은 늘 있는 불생불멸하는 항상 있는 거울과도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거울과도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지금 여지없이 있다는 말이죠. 근데 거울은 분별해서 좋다거나 나쁘거나 분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비추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지금 잠깐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감고 지금 들려오는 소리를 있는 그대로 그저 비춰보세요. 해석하지 않고 그냥 드러나는 것을 그대로 비추는 거예요. 그냥 판단하지 않고 그냥 해석하지 않아도 좋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금 그냥 한번 마주해보세요.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라는 건 내려놓고 저쪽에서 들린다라는 것도 내려놓고 어떤 소리지 하는 판단도 내려놓고 그냥 이것과 같이 있어 주세요. 그저 보이는 것을 보기만 할 하고 들리는 것을 그냥 듣기만 할 뿐 들을 뿐 이런 이런 알bian 눈을 떠보세요 그저 이 텅 빈 공간에 텅 빈 이 자리에서 어디선가 그냥 어디선가라는 것도 말이고요 그냥 이렇게 들려온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뭔 소리지? 했거나 뭔가 이걸 분별하려고 애썼을 건데 분별하지 않고 막 태어난 갓난아기처럼 생각과 기억이 개입되지 않게 그냥 듣기만 해지지 않나요? 이게 어렵나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 소리와 이 소리가 다르다라고 분별할 필요가 없죠 왜? 기억을 다 내려놨으니까 그냥 이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첫 번째 자리에서의 조견, 비추어보는 것 이건 그냥 비추어본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식대로 해석해서 들으면 그걸 보고 성경, 소리라는 경계 경계를 이 식, 귀가 들어서 인식한다 불교 용어로, 교리로 하면 안이비 설신할 때 이, 이 식 들어서 아는 아르마리 그렇게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자리 떨어지면 그러면 이럴 때는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툭툭 치셨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건 어떤 사람은 이 소리를 듣기 좋아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듣기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이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해석은 내려놓고 그냥 경험할 때 들리는 것을 그냥 경험할 때 이건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죠 저절로, 저절로 이 소리가 비춰진단 말이에요 저절로 챙겨놨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 저절로인 이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이걸 분별을 쫓아가면 두 번째 자리에서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소리가 다르게 들려요 그런데 첫 번째 자리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냐는 말이에요 여기 갓난아기가 있을 때도 이거는 우리와 똑같아요 고양이 한 마리가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다가 이건 똑같지 않나요? 우리와 고양이가 똑같지 않나요? 이 첫 번째 자리는 이 비추는 그냥 들을 뿐 할 때 이 들음 내가 저것을 듣는다라는 것은 생각이었어요 부처님께서 안이비 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12처가 공하다 12처는 안이비 설신의 색성향 미촉법이 서로 상의 상관적으로 연기적으로만 발생될 뿐이다 눈이 있으므로 보는 것이 있고 보는 것이 있으므로 눈이 있다 연기적으로 상의 상관적으로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없으면 바깥에 보이는 게 없단 말이에요 바깥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단 말이죠 의존해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12처를 인연으로 육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눈이 바깥 경계를 본다라는 분별 때문에 분별하는 의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는 12처와 18개가 공하다 반야심경에서 무안이비 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하는 게 12처와 18개가 진실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12처가 접촉해서 의식 6가지 의식 눈으로 보는 의식 보고 나서 하는 분별 듣는 의식 듣고 나서 하는 분별 그 분별을 진짜라고 여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는 데서 괴로움이 생겨요 좋은 건 더 보고 싶고 싫은 건 보기 싫고 그런데 꼴 보기 싫은 걸 자꾸 보게 되면 괴로워요 더 보고 싶은 걸 못 볼 때 괴로워요 뒤로 듣는 소리도 괴로움을 가져와요 분별하니까 좋은 소린 더 듣고 싶고 칭찬은 더 듣고 싶고 나를 욕하는 소린 듣기 싫은 마음 거기서 그 분별에서 괴로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두 번째 짤이 떨어져서 보자마자 분별한 거 듣자마자 분별한 거를 믿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을 믿는 거잖아요 자기 분별을 믿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분별은 아무리 옳은 분별도 틀린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옳은 거에도 거기 집착하면 그건 틀렸단 말이에요 옳다 그러다 다 할 수 있지만 분별은 다 해야 되겠지만 그걸 100% 진실이라고 믿을 필요는 없단 말이죠 분별은 다 해야 돼요 우리는 분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건 인연 따라 왔다가 가는 분별일 뿐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된다 진실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된다 그러면 내가 봐서 알아 하는 걸 믿을 수 있습니까? 진실합니까? 들어서 알아 나는 이런 걸 더 보고 싶어 저런 걸 더 갖고 싶어 저런 걸 더 느끼고 싶어 그걸 맞다고 믿었잖아요 나는 돈을 더 벌어야 돼 그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야 생각이잖아요 진짜일까요 그게? 모든 게 다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파악해서 생각해서 알았다 하는 것 이건 내가 더 가져야 되고 저건 가지면 안 되라고 여겼던 거 우린 그걸 위해서 평생을 달려왔잖아요 좋다고 해석한 것은 더 많이 갖지 못해서 집착하고 살아왔고 싫다고 읽었던 것은 버리고 도망치려고 길을 쓰면서 유의조작을 애쓰며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분별일 뿐이었단 말이에요 진실하지 않잖아요 모두에게 해당하는 진실이 아니잖아요 내 분별 속에서의 진실이잖아요 내 자식은 절대 성적이 좋아야 돼 이게 진리일까요? 진실은 내 자식은 지금 요성적이래야 돼요 더 좋아야 되는 게 아니라 더 좋아야 되는 내 생각이고 내 집착이고 내 자식은 지금 얘가 받아온 요성적만큼 이래야 돼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현실이 진실이기 때문에 총목보리 보는 것이 접촉하는 것이 그대로 깨달음이다 입척해진 서있는 그 자리가 참된 진실의 자리다 제법 실상 제법이 있는 그대로 모든 삼라만상 모든 것이 그대로 실상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 삶을 이대로 받아들여라 법신 부처님을 자수용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진짜 부처님은 누가 부처님이냐 있는 그대로를 완전히 스스로 그저 수용하는 허용하는 있는 그대로를 내버려 두는 그게 진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 부처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부처님께서 스님들이 아무리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 나는 이대로 부처님이다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왜 못 받아들일까요? 내 생각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요구하는 부처의 상이 있단 말이에요 깨달음은 부처님은 이런 걸 거야 내 마음 상태가 이렇게 돼야 깨달음일 거야 지금보다 더 평화로워져야 될 거야 내가 경제력도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고 몸도 조금 안 아팠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누가 나를 좀 덜 욕해줬으면 좋겠고 좋은 일만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깨달음의 세상 아닐까? 이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라고 진실을 알려줘도 아니라고 해요 그 아니라고 하는 그 생각이 바로 분별심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앞 그래서 목전 목전이 언제나 진실이라고 하잖아요 눈앞이 지금이 현실이 진실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만 빼면 여러분 생각으로 아닌데요 저는 지금보다 좀 더 부자가 돼야 되는데요 지금보다 자식이 내 말을 조금 더 들어야지 행복한데요 자식이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나는 괴로운데요 남편이 조금 더 자상해야지만 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TV 보니까 자상한 남편들 많던데 그건 그 사람이고 내 남편은 지금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진실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삶에 기웃거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내 눈앞에 실상이 언제나 들어 있으니까 드러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믿느라고 생각을 쫓아가느라고 진실을 버려요 여러분들은 매 순간 딱 눈앞에 드러나 있는 진실 법 부처를 매 순간 우리가 쓰레기통에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요 분별을 따라가고 자기 생각을 믿고 살아요 아무리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사람이 부처다 하든 임재스님이 참 사람 진정한 참 사람 모의 진인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만들어놓은 이상향이 있으니까 내 인생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는 그 생각만 내려놓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 생각 왜 내려놔야 될까요 우리가 깨달음에 대해서 상을 만든 거예요 내 생각으로 깨달으면 이렇게 바뀌어야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가 모양으로 만들어놓은 부처 상에 내 현실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부처님의 일대기를 보세요 그래서 부처님 생에도 공부해야 돼요 부처님 생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이상향 이상적인 현실을 살다 가셨나요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심하게 좀 힘든 삶을 사셨어요 부처님의 현실은 우리 현실보다 더 힘들었어요 더 괴로웠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처님이라고 존중하고 믿고 다른 이유가 뭘까요 부처님은 내 생각이 원하는 그런 걸 이룬 분을 부처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깨달음의 상을 거길 구족 거길 원만하게 해주는 그것대로 해주는 그게 깨달음과는 거리가 멀어요 저는 어릴 때요 깨달은 도인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깨달은 도인은 그냥 스님하고 찾아가면 어 너가 올 줄 알았다 너가 올 줄 알았다 앉아라 그래서 저에게 맞는 딱 법문을 설해주고 어제부터 너가 올 줄 알고 기다렸다 하거나 눈동자를 이렇게 보고서는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라 답을 다 내려주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현실을 봤을 때 그냥 큰 스님이 그냥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 같을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천진난만해 보이는 아기들 같이 때로는 별것 아닌 걸로 막 허럭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출가할 때 저 인사스님 뵙고 그냥 너무 투명하게 뻔히 보이게 화를 버럭 내시는 거예요 도인은 아무리 옆에서 제자들이 뭘 잘못하고 막 속을 벅벅 긁어도 흔들림 없이 하나도 화가 나지 않는 분이 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는 걸 보고 너무 실망스러웠단 말이죠 근데 생각 속에 도인을 찾았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또 공부한 제가 신조님들 중에도 그렇고 스님들 중에도 또 많은 공부하신 분들이 혹은 내가 이 사실을 좀 알 것 같다 이게 내 본성이구나 진정한 내가 이거네요 하고 이렇게 뭔가 알았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종종 있어요 뭐 1년 전에 2년 전에 3년 전에 알았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 있다가 이제 또 물어볼 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상과는 다르게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 그러세요? 내가 딱 견성하고 나서 깨닫고 나서 난 이제 부처가 돼가지고 내 인생 정말 속 시원히 살겠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 옛날에 조사 스님들이 깨달은 스님들이 어느 정도 원만하게 공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20년 30년 더 공부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다시 20년 참고해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몇 년 지나서 이분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정말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상하게 현실에 자꾸 끌려갑니다 옛날에 어떤 성향, 성격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나타나기도 하고 탐진치 삼독이 완전하게 떨어지지 않는다 탐심이 여전히 완전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공부를 해서 자기 성품을 확인하면 내가 탐심이 딱 끊어져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도 냅니다 그 딜레마에 빠져요 내가 공부하니까 내가 완벽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 되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그래 될 수 있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원만해지겠지만 단박에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문득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아, 화를 안 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화내는 게 바로 이거구나 화내는 게 이 마음이고 끌려다니는 게 마음이고 사람들과 때로는 욕심도 일어나는 게 마음이고 모든 것이 다 이 마음 하나구나 그냥 이거구나 여러분 보세요 이 비추는 조견하는 이것만 진실하잖아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진실하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해석은 다 다르잖아요 해석은 다 다르잖아요 이 손이 뭐 문제가 될까요? 이 손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손이에요 있는 이대로예요 이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손을 접었다 폈다 한다고 이게 뭔 문제가 되겠어요? 불경스럽겠어요? 아니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분별을 따라가면 사람에 따라 손을 하나 접잖아요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이러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이러면 또 갑자기 기분이 좋아질 수 있어요 이게 뭐라고? 손가락이 뭐라고? 손가락을요 하나 접고 또 하나 접고 또 하나 접고 또 하나만 더 접으면 갑자기 여러분이 저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저를 막 댓글이 난리날 수도 있어요 법당에서 부처님 앞에서 저 땡중놈이 말이야 어떻게 저렇게 삿댓 욕을 할 수가 있느냐 손가락 욕을 할 수가 있느냐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게 뭔데? 그죠? 이 손가락이 뭔데요? 이게 저보다 표현한 게 뭐라고 그런데 여기에 의미부여를 해서 그 의미를 쫓아가면 분별을 쫓아가면 거기에 끄달린단 말이죠 그런데 분별에 끄달리지 않는 그냥 첫 번째 자리에서 비추는 야이 나쁜놈아라고 누가 했어요? 그거는 이거 첫 번째 자리에서는 비추기만 한다면 조견하게만 한다면 이것과 야 이 나 분 놈 놈 놈 뭐가 달라요 분별하니까 다르지 야 이게 진실한 거 아니겠어요? 이 이게 진실하지 않나요? 이게 진실하잖아요 이게 법이잖아요 이게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비춤 이게 진실한 거예요 야 이게 진실한 거예요 마삼근 이게 진실한 거예요 마삼근까지 갈 것도 없이 마 이게 진실하단 말이에요 조견하면 뜰앞에 잣나무 이게 진실하단 말이에요 뜰앞에 잣나무라는 모양을 쫓아가지 않고 뜰 뜰을 상상으로 그림 그리지 않고 뜰 이게 비췄을 때 이거는 여여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진실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두 번째 짤이 떨어져서 그거에 대한 이미지 개념 분별을 쫓아가서 어떤 소리는 좋고 어떤 소리는 싫고 어떤 소리는 더 듣고 싶고 어떤 소리는 듣기 싫고 어떤 건 더 보고 싶고 더 보기 싫고 하는 두 번째 짤이 떨어져서 그 분별을 쫓아가니까 우리 인생이 괴롭거나 즐거워지는 것이죠 보이는 이대로 진실해요 그래서 전에 그 말씀드렸죠 바히아경 초기 경전 아함경 니까에 나오는 바히아여 보이는 것은 보기만 하고 들리는 것을 듣기만 하고 느껴지는 것을 느끼기만 하고 인식되는 것을 인식하기만 하면 그대는 그것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과 함께하지 않을 때 거기에는 그대가 없다 거기에 그대가 없을 때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그 둘 사이에 어떤 세상도 없다 이것이 고통의 소멸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들을 때는 듣기만 할 뿐 조견 비춰본단 말이에요 볼 때는 보기만 하고 느껴질 땐 그냥 느끼기만 하고 인식될 땐 그냥 인식되기만 한다면 그대는 그것과 함께하지 않는다 즉 그대라는 나라는 게 따로 있고 그 대상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아요 보이는 나와 보이는 것 듣는 나와 들리는 것이 둘로 나뉘어져 있지 않아요 그대는 그것과 함께하지 않아요 둘이 하나가 되거나 둘로 나뉘거나 이렇지 않아요 거기는 나도 없고 세상도 없어요 그냥 봄 둘로 나뉘지 않는 이게 진실하지 않아요 이걸 분별하면 내가 저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되지만 분별하지 않으면 거기 둘로 나뉘는 게 있습니까 아까 우리 잠시 눈 깎고 봤을 때 둘이던가요 그냥 이 하나뿐이지 않던가요 그럴 때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어요 나와 세상이 둘로 나뉘지 않아요 그게 바로 고통의 소멸입니다 그게 바로 불의법이고 불의 중도의 실천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조견의 실천이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조견하는 것 정견하는 것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고통의 소멸 문제가 사라져요 우리는 자기 생각만을 믿고 쫓아가니까 항상 괴로웠을 뿐이다 그래서 이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보세요 조견, 오온, 계공, 도일체, 고해 일체의 고통과 행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오온, 계공을 딱 비춰본단 말이에요 오온, 계공은 그냥 비춰보게 되면 오온, 계공을 저절로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조견하면 된단 말이에요 조견하면 조견한 내용이 오온, 계공이란 말이에요 다음 시간부터는 오온, 계공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하면서 비춰보게 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나와 세계라고 여기던 그것이 그 실상이 정말 뭔가 그것을 부처님은 어떻게 설명하셨는지를 보겠지만 그걸 볼 것도 없어요 언제나 여러분 이제 언제나 이제 항상 조견 조견 이것을 하나의 화두처럼 내가 지금까지 늘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알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조견을 해본 적은 없다 지하철에서 집에 가면서 지하철에 이렇게 있다가 문득 잠시 눈앞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그냥 보이는 걸 볼 뿐 잠시 눈을 감고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도 사람들의 어떤 목소리가 들리더라도 어떤 소음이 들리더라도 그냥 들을 뿐 하고 그 자리에 그냥 급분하고 있어보란 말이죠 윗집에서 꿍꿍거리는 그 소리가 바로 조견하면 그 소리가 법이란 말이에요 그 소리가 마음이에요 직지인심이에요 꿍꿍꿍 그게 직지인심의 법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분별하면 저놈을 내가 죽여야 되나 할 정도로 괴로움이 생겨서 정신병원까지 갈 수도 있죠 직지인심의 법문을 듣고 그러니까 번뇌직 보리에요 중생직 부처에요 분별하면 거기서 중생이 드러나고 중생이 보이고 번뇌 망상이 드러나는데 분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부처에요 모든 것이 법이고 모든 게 직지인심의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길을 걸을 때 보이는 모든 것이 낱낱이 들리는 모든 소리가 낱낱이 느껴지는 느낌 모든 것이 올라오는 생각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모든 작용 하나하나가 전부 다 부처작용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전체 작용 이렇게 말해요 모든 활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 부처 아닌 게 없고 법이 드러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법문 듣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손동작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 전부 다 법 아닌 게 없어요 분별하지 않는다면 그건 돌이키면 내가 하루 종일 인생을 살 때 눈 뜨면서부터 저녁에 잠들기 직전까지 언제든 진리와 소외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서 도망칠 길이 없어요 감옥 같아요 법에서 도망칠 길이 없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노파 할머니가 맨날 마음 공부 마음 공부 불교 불교 공부 공부만 하고 부처 부처 이것만 하다가 내가 이제 부처 꼴보기도 싫다 안 보여야지 하고 눈을 감으니까 눈에 다 부처가 드러나더라 손을 가드니까 여기에 다 부처가 드러나더라 어디도 부처 아닌 곳이 없으니까 그런 식의 방편의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견 조견 내가 그냥 비춰보는 시간들을 그냥 무견히 요즘 말로는 멍때리는 시간 가만히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멍한 채 생각 기억 언어 표상 다 내려놓고 그냥 눈앞에서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시간 아무 느낌 없어요 거기서 뭔가 기대하지 말고 원하지 말고 그냥 그 속에 잠시 있어보란 말이에요 그것이 마음 공부의 길이고 수행의 길이고 조견의 길이고 중도 불의 중도의 실상을 비춰보는 지혜의 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